정말 조그만한 개인 할머니가 운영했던 그 슈퍼를 인수받은 GS25C 지그아 사장님이 되겠고 꼽히는 걸 봤어요 그거에서 제가 또 하나의 힌트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스템이거든요 GS25C다는 거는 그 할머니하고 다른 점은 시스템이었어요 1 플러스 1 플러스 1 그리고 시스템 그리고 홍보력 SNS에 어떤 홍보력이 다 말하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 홍보력과 그 틈새 아주 가까이 온라인으로 요즘에 쿠팡이며 뭐뭐 다 봤겠지만 그 틈새로 소수 한두 명 오는 그런 할머니 주부 물론 큰 것들을 다 온라인으로 시킨단 말이죠 그런 개별적인 그 동네에 맞는 것만 그리고 갖다 놔요 마트에 파는 그냥 일반적으로 쿠팡에서 시킬 수 있는 걸 안 팔고 그 이 틈새 개별적으로 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딱 갖다 놓는데 그게 폭발적으로 제가 한번 세어봤어요 원래 그 할머니가 운영할 때는 그 마트에 한 손님이 이렇게 지나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보면은 한 명 두 명 정도가 보였어요 한 명 어쩔 때는 없고 근데 제가 너무 놀라운 게 제가 이제 관찰을 유심히 했어요 일부는 있는데 다섯 팀이 오는 거예요 우리 집 앞에서 제가 부르고 놀라웠어요 그 사장님이 도저히 너무 좁아서 안 되겠다고 옆집까지 렌트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 이렇게 가는구나 개별화 틈새 이쪽으로 가는구나를 느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안상균 선생님은 혹시 코로나 되면서 어떤 그런 것들 조금 바뀐 거 못 느끼셨나요? 뭐 뭐가 요즘에 좀 되나 뭐 이런 거 못 느끼셨나요? 그렇게 크게? 네 우리 이선아 선생님은 혹시 이렇게 코로나 되면서 바뀐 거 뭐 이렇게 느낀 건 없으신가요? 그 인터넷 쇼핑몰을 매일 뭔가를 주문하죠 음 인공 전에는 대형마트에 가서 장을 봤다면 지금은 집에서 온라인에서 주문을 하고 뭐 심지어 옷이나 신발 같은 경우 전에는 절대로 온라인으로 구매를 안 했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고 있고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얘기하신 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다 우리가 온라인에서 하지만 이 개별적으로 어떤 맞춤형의 그 느낌 만약에 자영업에서 살아남는 부분들은 그런 것들이 살아남겠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 속에서 본인의 사업 아이템을 찾아보시라는 그런 이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